준우는 현재 11살 초등학교 4학년이고요. 줄넘기 경력은 8년이고, 지금 만 16세 미만 주니어 국가대표 상비군입니다. 혼자 스스로 줄을 넘을 수 있게 된 게 4살 때부터였고요. 만 3살이었죠. 그 해에 전국대회에서 유치구 전체에 일의를 한 거예요. 준우는 영국의 줄넘기 대표 선수와 콜라보로 줄넘기를 항대했고요. 무려 800만 팬을 보유한 댄스와도 콜라보를 진행했습니다. 원래부터 유명했을까요? 한 달 전에 만 명도 안 됐었어요. 지금 몇 주 만에 갑자기 몇 만 명씩인 거예요. 준우 쇼츠 영상들 때문에. 그게 화제가 돼서 갑자기 구독자가 지금 한 한 달 만에 6만 명이 된 거예요. 사람들 반응은 이런 것 같아요. 초등학교 3학년과 유명 셔플 댄서의 배틀이라 있잖아요. 그런데 3학년이 잘해봤자 줄넘기 들고 2단 뛰기 하겠지 이런 예상으로 보고 있었는데 너무 잘해버리니까 거기서 약간 반전 영상인 거죠. 줄넘기 신동 준우근 앞으로도 멋진 활약을 기대해 봅니다. 안녕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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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